오늘의 시그널은 테크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은 나스닥과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TSMC나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E 테크놀로지, 각종 대만과 미국과 무슨 유럽에 내놓으라는 반도체 장비업체들, 세트업체들 전부 다 지금 20개월 선 넘어서서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최소한 얘네가 전고점 내지는 전고점 돌파, 미리 이루어진 거는 빼고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는 상승이 지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아까 전에 유럽지수도 봤지만 유럽지수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는데 거기서 무슨 그때 처음에 나왔잖아, 베어마켓 랠리니,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다 대입하려면 밑에서 그러면 조금, 베어 곰처럼 기면서 조금 올라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한 유럽증시나 이런데 닉게이 증시에다 대고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지금 통용이 됩니까? 이미 강세장을 인정을, 그런 사람들조차도 강세장을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민망하니까 숨어야 되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지금 팩트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러면 저게 어떻게 베어마켓 랠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베어마켓 랠리라면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사전에다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뒤늦게 출발하는 후발증시의 특성상, 아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도 보셨죠? 항상 분리해요. 왜냐하면 선도 증시가 만약 꺾이면, 예를 들어 지금 닉게이 증시라든가 다우나 S1P500이 저 위에서 꺾이면 우리나라는 갈려다가 꺾여버려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선수를 친 애와 뒤에 따라가는 애는 먹는 게 틀린 거죠. 당연히 우물을 먼저 판 애가 우물을 다 마시고 뒤늦게 간 애가 갔는데 우물이 없으면 물 한 잔 못 먹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건데 만약에 걔네가 계속 가주면 그렇죠, 시간을 벌어질 수는 있는 거죠. 지금 확률적으로 조금 더 갈 확률이 있으니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반도체, 뒤늦게 시작하는 애라도 지금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테크잉은 후공정 업체고 AS 테크놀로지가 지금 나왔는데 그게 대만의 TSMC와 함께 생태계를 같이 키우면서 성장한 후공정 업체입니다. 후공정 업체에서 크게 나누면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패키징은 포장이고 테스트는 검사고 근데 이 테스트 부분에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테스트 부분에서 테스터라고 검사를 해주는 기계가 있고 핸들러라고 테스터로 날라주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잉은 핸들러죠. 옮겨주는, 이동시켜주는, 이동시켜줘서 테스트 장소로 갖다주는 애. 거기 가면 테스터가 검사를 하겠죠. 그 핸들러와 테스터가 테스트 부분을 담당하는 후공정 업체죠. 그래서 이 테크잉이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고 테스트를 위한 장비, 테스터와 핸들러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핸들러 부분이 집중적이고 테스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드반 테스트, 그리고 테라다인 이 업체가 주도를 하는 반면에 핸들러가 테크잉의 주력이자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잉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소기업이지만 강소기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전 세계 1위인 겁니다. ASE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TSMC가 앞뒤에서 끌어줬기 때문이지만 테크잉도 지금 글로벌 1위 핸들러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분야가 계속 커가면 커갈수록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얘네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핸들러의 정확한 역할을 말하면 패키징을 마친 반도체 칩을 검사 장비에 이송해주는 이동 역할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계속 서두에 강조하고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그 내용이죠. 지금 계속 시간을 벌어지고 있으니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증시에서 그리고 반도체 업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후발로 가는 애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테크잉 같은 후발로 올라가는 애들도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런 거 불타게 해가지고 끝장을 보는 방법도 있고 거기가 부담스러워서 거기서 차액 시전을 하고 새로운 거 찾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 찾아가지고 두 번째 수익 세 번째 수익을 또 연이어 승리를 거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후발 주자인 테크윈 같은 종목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죠. 네, 지금 뭐 다 보시면 아시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저위로 치솟아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미 73.98 RSI가 고점상에 이르렀고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엔비디아 거를 받아서 만들어주고 있는 TSMC는 이제 올라와서 20개월 선 돌파해서 한 20개월 선 돌파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RSI는 56.81입니다. 그러면 이제 테크윈은 어떻게 됐냐? 이 20개월 선 돌파한 지 이제 2개월째 접어듭니다. 다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열 거는 51.87이고요. 수치가 다 엔비디아, TSMC, 테크윈 이렇게 수치가 뒤로 갈수록 낮아지고 단계는 뒤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래서 당연히 후발이니까요. 테크윈이 앞서서 엔비디아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시간을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테크윈 갈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개월 선 돌파했으니 TSMC가 20개월 선 위에서 4개월째 상승을 다음 달까지 이어간다. 그럼 얘는 이제 3개월째 다음 달까지 상승을 또 이어가면서 11,000대 돌파를 시도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테크윈 이렇게 큰 곳부터 작은 곳까지 같이 보면서 걔네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테크윈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윈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